대전시가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선정에 실패한 대전의료원 설립을 올해 말 재신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시는 대전의료원 설립을 대선 공약화하는 동시에 오는 11월 설립과 국비지원에 대해 공공성과 특성화를 위한 추가 논리를 개발해 기획재정부에 예타 조사를 신청할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 대전의료원 설립의 걸림돌이 된 예비타당성 조사평가의 경제성 중심 방식을 벗어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꾀하기로 했습니다. 권 시장은 정부의 예타 조사 제도를 바꿀 수 있는 정책과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료원 설립에 대한 시의의지가 확고한 만큼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